주 예수 믿는 자여 등불을 가지고 신랑을 영접하라 다 함께 나가세 주님 오실 때가 되고 밤은 깊어 가는데 곧 깨어 예비하라 주님 속이 오신다 내 눈물 살펴보고 기름을 예비해 고춤이 아니라면 넋때를 놓치리 조선에서 다수꾼이 큰소리로 외칠 때 다 할렐루야 불러 주님 나와 맞으라 원하시 bless 주님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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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그 우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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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어둔 세상 위에 장빛을 주소서 나의 손을 나의 손을 들여 우리 죽게 비오니 이 세상 곳에 주여 지금 강림하소서 아멘